안녕하세요.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의 주요 대화를 알려드리는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입니다. 한국시간 28일 오후부터 29일 지금까지의 알레오 디스코드 공식 채널의 질의와 답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나운스먼트입니다. 알레오 마에스트로 노다리가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4라운드를 통해 총 57명의 신규 엠버서더가 발탁됐으며 다음 5라운드는 5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알레오 팀은 이스본에서 4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2개의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또한 코어 엔지니어링 업데이트도 공개됐습니다. 스나크 VM의 유사이즈 직렬화 8바이트 보증과 레오 컴파일러 덱사용 가능 및 해제 설정 등을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스나크 VM의 레코드 수에 대한 제한 제거 기능, 레오 코드 품질 구성 업데이트 등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테스트넷 3 서포트입니다. 유저 모니봉이 스나크 OS, 레오 및 알레오에서 배치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알레오 소프트웨어 개발자 알렉스 버드는 하워드우, 어썸 알레오 기터브링크를 공유하며 여기서 좋은 예시를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저 코리너시, 우리 개발팀이 알레오 지갑과 디스코드를 연결할 수 있는 디스코드 봇을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봇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 알레스 버드는 알레오 월렛은 제3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관련 제안은 그들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디스커션입니다. 최근 디스커션에서 많은 대화 및 질문들이 오가자 마에스트로 노다리가 주의사항을 올렸습니다. 노다리는 알레오와 관련이 없는 토이는 삼가달라며, 이는 커뮤니티 규칙 및 지침 일부이며, 스타트 히어에서 읽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단순히 인사말을 남기고 싶다면, 주의 맨 주인을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트윗입니다. 알레오 팀이 테스트 내3 업데이트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알레오 파셋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 수는 총 40만 6천개이며, 배포된 알레오 애플리케이션 수는 만 3천개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수치들은 인센티브 제공 전에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앰버서더 프로그램 5라운드는 5월 5일에 시작됩니다. 지난 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살펴봤습니다. 알레오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증된 내용과 팩트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